네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앞에 계시는 분들의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옆쪽으로 와주세요. 장난하게 나 인터뷰해달라고 딱 손을 들어주셨는데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두 분은 어떤 관계세요? 에이플루저피아. 이분은 유명하신 분군. 안녕하세요. 네, 그죠? 인분입니다. 아우, BRP의 인분. 굉장히 많이 유명하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. 자 우리 오늘 신문행사 직접 행사장에 와보십니까. 이 점 정말 좋다. 어떤 게 있을까요? 아 일단 이런 행사 염려 자체가 정말 대단하고 사람들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취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아 네, 고맙습니다. 지금 중간중간에 저희 체험존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요. 체험존들 다 해보셨어요? 아 별로 못했습니다. 너무 사랑이 많아서. 아 정말 그만큼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 우리 메이플스토리가 아닐까 싶은데요. 자 우리 메이플스토리 오늘 신주년 맞이했잖아요. 응원 메시지 우리 한마디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화이팅하면은 다 같이. 한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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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마디. 한마디 할게 있어가지고. 어허, 욕심이 있으세요. 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응원의 한마디. 자, 응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. 한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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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. 네,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선응선 바르고 계시는데요. 자, 그렇다면 아까 우리 친구분들 화이팅 외쳐주시기로 하셨잖아요. 자 우리 굉장히 큰 소리로 메이플 우리 17년 기념 파이팅 크게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 상세창 하겠습니다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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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와우 멋지게 우리 답변을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여러..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